네, 반갑습니다. 정병호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주관식 사전문항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관식은 객관식보다 좀 짧을 것 같아요.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 n. 이것이 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 n,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x 더하기 a, n. 이것은 0. 이것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니까 뭐겠습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것 쓰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a,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이것의 제곱이죠. 이것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해가지고 딱 써보면요. a, n 플러스 1. 이것이 2, a, n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a,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a, n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첫째 항이 2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상황 있죠? 그런 게 나오면 모든 항이 양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뭔가 양수가 나오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상황은 안 되고 그냥 이거 가지고 해결해라 이거죠? 그러면 얘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첫째 항이 2. 그러니까 이 a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니까 2의 n승이죠? 자, 이렇게 돼서 시그마. 지금 k는 1부터 8까지 ak.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r 마이너스 1분에 첫 번째 항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8승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1이고요. 자, 이거 2 곱하기. 여기 2의 8승. 이거 그냥 전개해주면 2의 9승 마이너스 2죠? 2의 9승이 510입니다. 자, 512에서 2를 빼주면 510.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7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이제 넓이와 접근 문제죠? 자, 얘는 지금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fx가 2분의 1의 x3승.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y는 b. 자, 이렇게 있고 이 점이 지금 a, b입니다. a, b.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x는 1이 지금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x는 1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s1, 여기 s2. 하여튼 뭐 믿기지 않겠지만 s1하고 s2가 같도록 지금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도록 요건데 얘를 식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이제 풀이법이 한 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 직역해서 그냥 식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약간 좀 발상을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아이디어를 약간 생각해서 푸는 방법. 자,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를 이렇게 딱 자릅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요. 여기 빈 부분 있죠. 빈 부분을 s라고 딱 놔봐요. 넓이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s1하고 s2가 같도록. 자, 이것인데. 잘 보면 여기에다가 s를 더해봐. 이거랑 s2에다 s를 더해도 같은 거지. 얘하고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식으로 써봐요. s1하고 s하고 더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의 넓이 아니겠어요? 이 부분의 넓이. 자, 여기가 a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지. 자, fx가 저거 2분의 1의 x3승. 자, 이것입니다. 자, 이거하고 s2하고 s를 더한 게 뭐예요? s2하고 s 더한 게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 아니겠어요? 자,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는 a-1입니다. 자, 그래서 a-1. 이거에다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b죠. 근데 b가 뭐냐? b가 여기에 지금 a, b가 여기에 있으니까 b가 2분의 1 a3승이에요. 그래서 저 높이가 2분의 1 a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 플란링이지. 그러면 얘 이제 적분해봐요. 얘 적분해주면 2분의 1의 x3승인데 이거 적분해주면 8분의 1의 x4승인데 거기다 a 대입, 0 대입하니까 a4승이죠. 자, 이것이 지금 2분의 1의 a3승의 a-1. 이거랑 같다 이거지. 근데 a가 지금 양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a3승 이거 약분해요. 그다음에 여기 8 곱해. 8 곱해주면 여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는 4에다 이거야. 그러니까 a가 지금 4a-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3a.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4. 이렇게 돼서 a가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30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0 곱해주면 답이 4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이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 아, 나는 갑자기 여기에다 s를 써가지고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는 거? 아, 그런 거 생각이 안 난다. 그냥 문제 그대로 나는 쓰고 싶다. 그럼 뭡니까? 그냥 s1하고 s2가 같다. 이걸 식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s1을 한 번씩으로 써볼까요? s1은 어떻게 되나? 0부터 1까지 이거 적분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써보면 0부터 1까지 fx 적분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와 s2의 넓이가 같다. 근데 s2는 뭐냐? 이 직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그러면 어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하냐면 위의 그래프에서 아래의 그래프를 빼서 적분이지. 그러면 얘를 빼서 적분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y는 b예요. 자, 그래서 y는 b에서 저걸 빼. fx를 빼가지고 적분이야.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a까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걸 이렇게 전개한다고 쳐봐. 전개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1부터 a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 이 뒤에 부분을 좌변으로 넘겨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0부터 1까지 fx dx 이거에다가 1부터 a까지 마이너스 fx dx를 이쪽으로 딱 넘기면요. 더하기 1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된다고.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 남는 게 1부터 a까지 b dx. 이게 남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0부터 1까지 fx 적분이랑 1부터 a까지 fx 적분 더해주면 구간이 연결이 되잖아요. 0부터 a까지 fx 적분이지. 그게 어디 있어? 0부터 a까지 fx 적분.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뭡니까? 상수함수를 적분이니까 b의 a-1 아닙니까? 근데 b가 뭡니까? b가 바로 1분의 1의 a3승이거든. 그러면 1분의 1의 a3승의 a-1? 여기 있어. 똑같은 식이지, 결국. 그래서 이거 풀면 똑같은 식 푸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냥 문제를 직역을 해도 직역을 한 뒤에 이 항만 해주면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 발상, 그거랑 식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 방법이나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발상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그래도 식을 쓰기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의 경우는 도형의 상황에서 저거를 해석을 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 식이 아주 깔끔하게 잘 세워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상을 또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8번, 28번은 제가 이제 거의 해설지랑은 조금 다르게 풀 건데 하여튼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집합 X, 1, 2, 3, 4, 5, 6, 7, 8 자, 이것에 대해서 1대1 대응인 함수 F가 있는데 그러니까 1부터 8까지가 1부터 8까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함수 F의 계수를 구하시오. 자, 가를 보니까 P가 소수일 때 F, P가 P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소수가 우선 뭐가 있냐면 2, 3, 5, 7이 있죠. 자, 그걸 거의 다 그냥 그대로 대입해. 그러면 F, E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F, E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F, O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F, O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F, O는 7보다 작거나 같은 것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A가 B보다 작고 A가 B의 약수이면 약수면서 작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기 자신 제외한 약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F, A하고 F, B 사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 F의 계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함수 F의 함수값들을 정하는 가위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중에도 이런 그 예전 평가원 기출문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 뭐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막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우선은 뭘 생각하냐면 제약 조건이 큰데부터 우선 보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크다는 게 뭐냐면 케이스가 적게 나오는 거. 얘는 뭐야? F, E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 1 아니면 2 얘는 3가지 1 아니면 2 아니면 3 얘는 5가지 얘는 7가지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하는 게 낫나? 얘부터 생각하는 게 낫지? 자, 우선 하여튼 그런데 근데 얘도 이제 잘 봐야 돼. 나 조건 나 조건을 잘 보면 A가 B의 약수면 얘가 이렇게 된대. 근데 잘 보면 1, 2, 3, 4, 5, 6, 7, 8이라는 숫자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징을 잘 보면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수의 약수 아니에요? 모든 수의 약수야. 그러니까 뭐야? 1이라는 숫자는 2의 약수도 되고 3의 약수도 되고 4의 약수도 되고 하니까 F, 1은 나머지 모든 값보다 다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 1이 최소값인 거야. 그래서 F, 1이 최소값. 그럼 최소값이 얼마야? 1이지. 1부터 8까지 대응돼야 되니까. 그래서 F, 1이 1인 거야. 하여튼 F, 1이 1이야. 그럼 F, 1이 1이니까 이제부터 얘를 봐요. F, 2가 2, 2하라고 했는데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F, 1이 1. 벌써 1을 확보했어. 그럼 F, 2가 얼마야? 2지. 맞죠? 1, 2이하니까 1안이면 2인데 1은 뺏겼잖아. 그러니까 2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F, 2가 2야 이제. 근데 F, 3이 3이 이하라며? 그럼 F, 3은 원래 1안이면 2안이면 3이었는데 1, 2 벌써 뺏겼어. 그럼 뭐? F, 3은 3이야. 맞죠? 여기까지는 그냥 자동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F4부터 쫙쫙 구해나가야 돼요. 자, 구해나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걸 생각합니다. 약수, 이거랑 얘네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A가 B의 약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4, 5, 4, 5, 6, 7, 8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약수 관계에 있는 거?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얘네들 중에 약수 관계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F4에 비해서 F8이 더 크다. 이 조건 때문에. 자, 이것은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5가 5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F5는 4 아니면 5 아니겠어요? 그래서 F5는 4 또는 5야.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F7이 7 이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겠어요. 뭐냐면 F5가 우선 4 또는 5가 되니까 혹시 잘 모르겠는데 고배법칙이 혹시 되려나? 무슨 얘기냐면 F5가 4가 되든 F5가 5가 되든 관계없이 나머지 F4, F6, F7, F8을 정하는 가짓수가 일정하게 혹시 나오느냐? 자,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건 고배법칙으로 딱 정리되면 깔끔하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F5의 가짓수 우선 두 가지. 고배법칙 안 되면 나중에 해체해서 푸는 거예요. 해설제는 이거 F5가 4일 때하고 F5가 5일 때를 나눠서 풀어놨거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우선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정하냐면 이제 이걸 정하면 된단 말이야. F4, F6, F7, F8 이걸 정하면 되는데 얘네들 사이에 대소관계가 결정돼 있잖아요. 자, 저렇게 대소관계가 결정돼 있는 어떤 원소들을 배열하는 가이수. 자, 이거는 뭘로 풀죠?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지 않나요? 대소관계가 결정돼 있는 놈은 얘하고 얘를 같은 것이라고 놓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그냥 갑자기 AA 그냥 이렇게 놔요. 이 숫자를 그냥 AA 이렇게 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것이냐. 자, 요건데 얘네들을 이제 남아있는 거. 뭐냐면 예를 들어 F5가 4면 F5가 4면 5, 6, 7, 8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4개에다 5, 6, 7, 8을 배치해주는 거야. 5, 6, 7, 8을. 자, 이렇게 배치해주는 건데 그래서 5, 6, 7, 8을 이렇게 깔아두고 여기에다 F4, F6, F7, F8을 여기다 배열하는 거야. 배열. 그래서 매치를 시켜주는 거야. 자, 그럼 그 배열해주는 가이수가 어떻게 되나? 자, 근데 지금 얘네하고 얘 사이의 대소관계가 결정돼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같은 것이라고 놓고 배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배열하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생각해야 돼. F7이 7 이하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F7이 7 이하가 되는 게 7인 경우, 6인 경우, 5인 경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F7이 7 이하인 경우는 그렇게 세 가지나 나오는데 F7이 7 이하가 아닌 경우는 7 이하가 아닌 경우는 뭐야? 8인 경우밖에 없지 않나?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사건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네를 같은 것이라고 딱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것을 배열하는 전체 가지수에서 얘네를 같은 것이라고 놓은 상태에서 F7이 8이 되는 가지수를 빼버려. 그러면 되지. 자, 그러면 얘네를 같은 것이라고 놓고 이거 배열하는 가이수 어떻게 됩니까? 4개에다가 배열해 주는 가이수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배열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 여기에 여기에 F6 자, 여기에 F7 자, 여기에 A, A 이렇게 배열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A가 뭐냐? 앞에 A가 무조건 F3인 거야. 뒤에 A가 무조건 F8인 거지. 얘네들 사이에 대소관계는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그냥 같은 것이라고 놓고 그냥 배열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것으로 그냥 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뺀다. 뭘 빼냐면 F7이 8이 되면서 얘네를 같은 것이라고 놓은 거. 그러면 F7이 8 원래 8이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걸 빼겠다는 거야. 그래서 F7이 8이 된다고 치면 얘가 이미 F7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F4, F6, F8을 어디다? 이 세 개에다 배열해 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 개에다 배열하는데 여기 A, A 같은 겁니다. 같은 거에다 F6 이것을 이 세 개에다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가짓수는 어떻게 되냐?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어떻게 해? 3팩을 2팩으로. 이거죠. 근데 얘는 F5가 4가 되든 F5가 5가 되든 관계없이 가짓수는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얘 두 가지에다가 곱하기 이거 4팩을 2팩으로 나누기 마이너스 3팩을 2팩으로 나누기.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이것은 이거 계산해 주면 1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요. 2, 9, 18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 문제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이렇게 푸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 꽤 괜찮은 문제입니다. 하여튼 풀이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29번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29번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9 이거하고 S18 이게 지금 똑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집합 TN을 TN을 뭐라고 나누냐면 SK바 K가 1, 2, 3 이렇게 해서 N까지 이렇게 놓자. 이때 집합 TN의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도록 하는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열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는 등차수열의 합 공식 있죠. 등차수열의 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고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한 해석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우선은요. 등차수열의 합 이거 그냥 써봅니다. S9하고 S18하고 같구나. 그럼 등차수열의 합 공식 써봐요. 2분의 여기 S9는 8에 첫 번째 항을 A라고 둘게요. 그러면 그럼 2A에 더하기 8 8이 아니라 9죠. 하여튼 9 여기가 8 이거 곱하기 D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S18 2분의 18에 2A 더하기 17D하고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식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거 2, 2 이렇게 없애주고 9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없애주면 어쨌든 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A 여기 4A 돼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요. 그럼 여기가 2A가 되겠고요. 2A 자 그 다음에 여기 34D 여기 8D 해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6D 자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3D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물론 이제 이 관계식을 뭐 우리가 안 찾아도 이거 그 지금 벌써 내가 답을 말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뭐냐면 등차수열의 합공식 있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이차함수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었다면 미리 그러면 이거 아 S9하고 S18하고 지금 같구나 이게 뭐냐면 뭔가 대칭성이 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냥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분명히 S9하고 S18하고 지금 같다. 이렇게 있어서 여기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같다. 약간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가 S9고 여기가 S18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다 가운데가 얼마야? 가운데 항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 왜냐하면 얘 두 개 더한다면 2로 나누면 2분의 27이거든. 가운데 항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그냥 어쨌든 그 이차함수의 식에서 N 대신 X로 바꾼 어떤 이차함수를 생각해보면 그 이차함수가 X는 2분의 27에 대해서 대칭꼴이란 말이야. 자 내가 봐도 어이가 없구만.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게 이런 쌍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S10하고 S17하고 같겠고요. S11하고 여기 16하고 같겠고요.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딱 보면 결국 얘하고 얘 더한 게 항수를 더한 게 27이 되는 그 항들이 지금 다 같은 거야. 그럼 이게 지금 S1하고 S26이 같은 거야. 합이 27이니까. S2가 S25랑 같은 거야. 맞죠? 사실 이런 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계산 안 해도 돼. 이 이차함수의 특징만 딱 알면 등차수혈합이 이차함수다. 사실 등차수혈합 써봐요. 이거 2분의 N에 2A 더하기 N-1에 D 이게 이차함수 꼴이거든. 자 그리고 이제 일창의 개수가 일창이 없는 상수항이 없는 이차함수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 이렇게 지금 딱 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S에 결국 13이 S14 이것까지 우선 되겠지.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27, S28, S29 이렇게 또 막 나갈 수 있죠. 하여튼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의 개수 얘의 개수가 뭐냐면 집합의 원소입니다. 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값은 한 번만 쓰죠. 그 집합의 나열법이란 말이야. 집합의 표시법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쓴다는 것을 생각해서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N이 이제 얼마까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K는 1부터 쫙 대입해서 S1, S2, S3 이렇게 대입해서 13개가 딱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S1부터 S13까지 우선 나오면 13개가 되죠. 그래서 N이 13이 됩니다. 근데 N이 13은 되나? S14 나와봐. 근데 뭐야? S14가 S13이랑 똑같아.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따로 원소가 더 추가되지 않아. 맞죠? S15는 S12랑 똑같아. 원소가 추가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까지? S26까지는 계속 나와봤자 원소가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원소가 새롭게 더 추가되지 않아. 근데 S27이 되는 순간 새로운 원소가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N이 얼마까지? S26까지는 괜찮은 거지. 27일때부터 새로운 원소가 추가돼서 저 집합의 원소 개수가 14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다. 그럼 그 N의 값들의 합 그러면 여기서 13부터 26까지의 합이죠? 등차수혈합이지?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서 이거 뺀다면 1 더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13이니까 거기다 1 더해주면 14. 자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얘는 계산이 지금 39고요. 자 이거 이거 해주면 7.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되죠. 7, 9, 63 자 7, 3, 21 그래서 27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 등차수혈합이 2차식의 형태 이걸 띄고 있다는 거 그래서 2차함수의 대칭성 자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용해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3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0번은 이제 적분 문제인데 자 x는 마이너스 3과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 삼차함수 fx 자 3차함수 fx에 대해서 실수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 자 gx가 fx 자 요거에다가 여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절대값 자 f' t 자 요거에 dt 자 이렇게 되어있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 났다. 자 gx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를 보니까요. 가는 g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6이고요. 그 다음 g a가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어있고 나를 보니까 실수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그 다음에 다를 보면 극소값을 갖는다.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두 가지 버전의 어떤 작업을 다 해봐야 돼요. 뭘 해봐야 되냐면 우선 다 조건을 보면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극대 극소를 찾으려면 요거 미분해가지고 그것의 부호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요. 실수전체의 집합에서의 연속이다. 뭐가 gx가. 그러니까 뭐냐. 미분하기 전 단계에 있는 요 gx의 연속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gx도 식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g'도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보니까 거기 그 극소값을 갖는다 요거 조금 한번 보겠어요. 우선 그거 보기 전에 얘 한번 잠깐만 조금 한번 값들에 대해서 한번 관찰 좀 해보면 자 g-3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 대입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 등호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이지. 그러면 이게 뭔 상황이냐.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얘를 적분한 거?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약간 이거 어색하잖아.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구간이 약간 거꾸로 돼 있잖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로 바꿔봐. 그러면 얘가 절대값 f' t, dt 자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호 바꿔서 1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g-8 a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g-8는 여기다 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자 그러면 여기다 딱 대입한다고 치면 0부터 a까지 절대값 f' t, dt 이것이 마이너스 8이에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얘는 지금 양수 아닌가? 이거 하여튼 절대값이 있으니까 음수는 아니에요. 0이거나 양수라고. 그것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음수? 이게 뭔 소리야. 양수를 적분했는데 왜 음수?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를 a부터 0까지로 하면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맞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면 a부터 0까지 얘를 적분하면 8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0보다 작다는 얘기지. a부터 0까지 이렇게 그 구간을 딱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이렇게 딱 적분을 해줬을 때 얘가 양수면 이게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 a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여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 조건에 있는 극소값을 갖는다. 이 조건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극소값 간다 이걸 따지려면 얘를 이제 미분을 해봐야 돼. g'x 그럼 g'x는 자 우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x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우선 마이너스 3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우선 등호 빼고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얘 미분하면 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의 미분이니까 그냥 x 대입이야. 자 그러면 x 대입하면 절대값 f'x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가 극소값이 있어야 된대. 그런데 잘 보면 f' 여기는 f'의 절대값이야. 여기 이런 조건이 처음에 있다고. 뭐냐면 마이너스 3하고 a에서 f가 극값을 갖는다. 그리고 f가 3차 함수예요. 자 f가 3차 함수면 f'은 몇 차 함수? 2차지. 2차.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그래프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뭐냐면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잘 보는 거야.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f'x예요. 이렇게 되는데 자 fx의 극값이 마이너스 3하고 a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 자 근데 마이너스 3 여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뭘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걸 해석을 해봅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이젠 g'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될 때 g'은 어떻게 되냐. g' g'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 이 그래프 그대로 채택이야.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채택.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여기다 절대값 씌우래. 그럼 얘 절대값 씌워봐.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가 a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딱 보니까 g'x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왔죠. 얘 지금 g'x가 이 아래에 없잖아요. 그럼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gx가 어떻게 되죠. 탄조 증가. 증가하거나 상수함수. 어쨌든 뭐 극소값이 없어요. 지금 여기 그 다 조건에 보면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거든. 극소값 없어. 극소값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미분한 거에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 다 플러스인데. 다 플러스 아니면 0인데. 자, 그래서 이 상황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될 때. f'x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여기 a. 자, 이렇게 될 때죠.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g'이 어떻게 되느냐. 자, g'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을 그대로 채택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채택. 여기까지 그대로 채택 딱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절대값 씌우래. 그러면 여기에다 절대값 씌워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얘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꺾이죠. 절대값 씌우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g'인데 g'이 gx가 극소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g'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나? 있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상황. 바로 여기. 어, 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극소인 거야.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결국 아, 이 상황이구나. 이걸 우선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 f'의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구나. 위로보러. 자, 이것까지 우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뭘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연속성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거기 그 나 조건 있죠? 나 조건에서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이거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보니까요. 여기 잠깐 이제 조금 지워보면 이 gx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얘가 연속이 되려면 우선 여기를 조금, 여기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기를 약간 좀 디테일하게 나눠야 돼. 절대값을 좀 풀어보자고. 자,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다르게 더 쓰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기는 우선 fx.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절대값 f가 여기 지금 보니까 절대값 f가 뭐였냐면 절대값 f는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값 f가 어느 상황이냐면 지금 이 상황. 이게 지금 절대값 f란 말이에요. 이 상황. 자, 그러면 절대값 f가 잘 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을 때인데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은 이 범위에서 함수가 달라지는 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꺾여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구간을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a를 기준으로 또 나눠야 돼. a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씁니다. 뭐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x가 a보다 크나 같을 때. 자, 이때를 따로 써야 돼요. 이거를 좀 식이 길 수 있으니까 이쪽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옆에다 쓰고 이쪽에다 이제 쭉 식을 쓸게요. 자, x에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고 그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크나 같을 때. 자, 이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걸 이제 찾아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a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 마이너스 3에서 a 사이. 여기죠. 자, 여기는 f'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f'이 지금 이렇게 돼 있었고요. 거의 다 절대값 씌운 거 아닙니까? 절대값 씌웠을 때 여기 지금 양수 아니에요? 양수?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주의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a 사이인데 이게 0부터 또 x까지야.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0이 또 0이 또 어디 있어? 0이 또 여기 있잖아. 맞죠? 0이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 0부터 a까지 하고 a부터 여기 뭔가 지금 x가 지금 이 사이에 있을 때거든. x가 마이너스 3에서 a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러면 0부터 a까지 하고 a부터 x까지일 때 하고 구별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요. 0부터 x까지를 우선 0부터 a까지 이거 하고 더하기 a부터 x까지 이거 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 자, 0부터 a 사이 범위. 이 사이 범위에서는 f'이 어떻게 되냐? f'이 여기 음수였어. 그거에다 절대값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얘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절대값 풀어주면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부터 x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x가 이제 마이너스 3에서 a 사이에 있기 때문에 a부터 x까지는 이 범위거든. 이 범위에서 f'은 양수예요.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봤자 그냥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여기 얘는 절대값 없어도 돼.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적분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f' 이거 그냥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고요. f' 적분하면 f잖아요. f에다 이거 대입, 이거 대입이잖아.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fa-f0. 자, 이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자, 여기도 얘 적분하면 그냥 ft잖아. ft에다 이거 대입, 이거 대입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fx-fa.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fx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efa. 이거에다가 더하기 f0. 자, 이렇게 나와요. 이 범위에서. 자,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부터 x까지 적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이 범위 아닙니까? 이 범위 어차피. x가 이제는 이런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있든 이런데 있든 하여튼. 그랬을 때 0부터 x까지는 0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절대값이 f가 우선 음수거든. f가 음수인데 거기다 절대값이 하면 꺾어 올라가잖아.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구간 나눌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에다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0부터 x까지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냥 이거죠. 자, 그래서 얘 그냥 계산하면 돼요. 얘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나오고 이거 적분해주면 ft이기 때문에 대입대입. 그럼 마이너스에 fx 마이너스 f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연속이 돼야 돼. 그럼 연속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극한을 취한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한 거 마이너스 3 플러스 대입한 거 극한 취한 거 그게 같아야 된다. 그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게 어차피 f가 뭡니까? f가 지금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한 거랑 같은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3 자, 이거하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딱 대입해보면 f의 마이너스 3 자, 이거에 마이너스 2 fa 자, 이거에 더하기 f0 자, 이것이 같다. 우선 이런 식 나오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 없애. 이거 없애주고 얘 이쪽으로 넘기면 f0이 2 fa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에서도 연속이 돼야 됩니다. a에서도 그러면 a를 여기에다가 대입한 거 있지? a를 여기다 대입하면 fa 마이너스 2 fa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fa 더하기 f0 자, 이거하고 자, 여기에다가 a 대입한 거 마이너스 fa 더하기 f0 이게 같아야 돼. 근데 이건 원래 같잖아. 그럼 뭐 쓰나 마나야.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나온 식은 이 식밖에 없어. 자, 우선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직 사실 이제 계산을 안 해준 게 뭐냐면 거의 가 조건 있죠? 가 조건 계산 안 했어요. 가 조건을 잘 보면요. g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6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g 마이너스 3은 g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나?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3 근데 어차피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어디다 대입해도 되나?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어. 맞죠?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f 마이너스 3이야. 이게 지금 얼마냐면 16 마이너스 16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런 조건 또 하나 찾은 것이고요. 연속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g a 자, 여기 있는데 g a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다 지금 a 대입한 거 방금 전에 여기다 a 대입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fa 더하기 f0지. 자, 이것이 g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8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식들 막 이런 게 있어. 그럼 딱 이제 얻은 식들을 관찰을 좀 해보니까 얘하고 얘가 f0, fa, fa f0, fa 하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f0 대신 efa를 넣어요. efa를 넣어. 그러면 efa에서 fa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fa가 얼마야? 8이지. 그럼 fa가 8이면 여기다 8 넣어봐. 그럼 f0이 얼마야? 16이지.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찾은 거야. 그래서 fa가 8 f0이 16 그 다음에 f-3이 마이너스 16 자, 이런 조건. 자, 이런 걸 지금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제일 처음에 이거 f의 문제의 제일 처음에 x는 마이너스 3하고 a에서 극값을 간다. f' 마이너스 3 이게 0 되는 거고요. f' a 자, 이것이 또 0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한번 써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딱 써보는데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써보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뭔가 제가 하나... 아이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8입니다. 여기 지금 이 fa 대입했을 때 여기 fa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어쨌든 빼먹어서 지금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체크를 해보면 얘 얘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f의 식을 쓰는 거지. 자, f의 식을 써봅시다. 식 쓰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잘 그래도 관찰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서 약간 당황했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6 똑같은 값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봐야 되죠. 뭐냐면 fx는 마이너스 16의 근이 0하고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니까 fx 더하기 16 자, 이것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가? 자, 얘가 지금 fx 더하기 16은 0이라는 방정식이 0을 근으로 갖고요 마이너스 3도 근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0을 근으로 갖고 마이너스 3도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태고 근데 지금 잘 보면 여기 이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 이거 f' 마이너스 3 0 있죠? 얘를 이제 또 쓸 수 있다고 사실. 이 식을 내가 gx라고 한번 놔봐. 그러면 g'x가 뭐냐면 f'x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g'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f'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근데 f' 마이너스 3이 0이라고 0 그러면 이게 g' 마이너스 3이 0인데 잘 보면 g 마이너스 3 이거 지금 f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6이니까 g 마이너스 3이 0이야. 이거 지금 제가 우선 잠깐 안 쓰고 한번 보면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g 마이너스 3이 0이고 g' 마이너스 3이 0이야. 그럼 얘가 뭐를 인수로 갖지? x 더하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3의 제곱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거 어디 갔어? 이거 f'0이 마이너스 16 이것 때문에 g0이 0이거든요. 그래서 g0이 0이니까 x를 또 인수로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차형의 개수를 모르니까 k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식을 쓰기 위해서 무슨 식들을 썼냐면 2식 썼고요. 그 다음에 2식 썼고요. 2식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쓴 게 뭐죠? 안 쓴 게 얘 안 썼어. fa가 마이너스 8 f'a가 0 이 두 개 안 썼거든? 자 근데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냐? a 모르죠? k 모르지. 두 문자 몰라. 그러니까 뭐 연립 가능하다. 식이 두 개고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연립을 이제 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에다가 fa는 마이너스 8 우선 대입해보면요. fa 자 더하기 16 자 이것은 k의 a 더하기 3의 제곱 a 자 이런 식 나오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이런 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f'a는 0이다. 자 f'a 구하려면 이 식을 이제 미분해봐야 돼요. 자 f'x 자 이것은 이 식 미분하면 얘고 얘 미분하면 0이에요. 자 이거 미분해주면 자 여기 k에다가 여기 2의 x 더하기 3 이거의 x 더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k에다가 얘 x 더하기 3으로 묶습니다. x 더하기 3으로 딱 묶어주면 여기 2x에다가 x 더하기 3이 있으니까 3x 더하기 3 그래서 여기 3 x 더하기 1 자유롭게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f'a 자 이게 0 딱 되려면 a가 뭡니까? 마이너스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제일 처음에 문제에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고 나와있거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지 얘가 0될 때 이거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을 딱 구했으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딱 대입합니다. 대입을 해주면요 여기는 8이고요 자 여기 a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2에 제곱하니까 4고요 4에다가 여기 또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4k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자 이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하여튼 이렇게 찾은 상태에서 그러면 fx를 구할 수 있다고 fx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 그래서 여기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3의 제곱 x 마이너스 16 우선 fx는 이렇게 구해놓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한 뒤에 이제 마지막 계산 자 마지막 계산은 이제 뭐냐면 저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 이제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마지막 계산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마지막에 절대값의 인테그랄 a부터 4까지 자 fx 더하기 gx 자 이걸 구하라. 자 이게 문제인데 fx gx 우선 여기 a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방금 전에 구했습니다. gx를 좀 볼까요? gx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gx 구한 게 어디냐? 아까 여기 여기 구한 거야. 여기 여기 자 여기 구한 거에서 이제 딱 보면 되는데 여기 잘 보면 여기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니까 여기를 보면 돼. 여기 그냥 그냥 얘야. gx가 그러니까 gx 대신 뭘 대입하냐면 이거 마이너스 fx 더하기 f0지. 그럼 뭡니까? fx하고 마이너스 fx 없어지지. 그러면 얘가 남는 게 뭐냐면 절대값에다가 그냥 f0라는 상수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적분이니까 상수 적분은 이거 구간의 길이가 5니까 5, f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0 구합니다. f0는 이제 어디요? 아까 여기 fx 쓴 거 있잖아. 여기다 0 넣어. 여기다 0 넣어. 0 넣으면 뭐? 마이너스 16 남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다 딱 대입해 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서 이것이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했고요. 이거는 이제 이 문제도 좀 괜찮은 문제예요. 구간을 좀 헷갈리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절대값 푸는 거 있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요. 하여튼 이런 적분 문제들도 중요한 유형이니까 이번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해설강의 찍어보니까 나형 그 객관식이 가형 객관식보다 해설강의 길었어요. 그랬고 하여튼 지금 여기 30번 뭐 28번 21번 20번 좀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좀 꽤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복습 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하여튼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것으로 7월 교육청 모유사 자 나형 해설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